자 이번에는 모르도르의 사우론 VS 파라드의 무마킬 전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과연 사우론은 오늘 약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 또다른 어 반전을 보여줄 것인지 야 근데 오늘 사우론을 좀 잡아야 될게 좀 큽니다 예 좀 커요 많이 상당히 많이 갑시다 좀 많이 커요 예 어 6명 무마킬 6명 VS 사우론 1명 레이드 시작 자 거대 길드 6개 VS 사우론 하 이런 사우론 야 이런 야 사우론 밥이야 야 사우론은 쓰레기인걸로 사우론 사우론 패배 무마킬 승리 예 예 예 예 예 예